네 여기는 굉장히 작은 원룸 입니다 작은 원룸 이지만 음 가격이 쌉니다 지상층 이고 보시면 앞에 창문 밖으로 막힌게 없어 가지고 뻥 뚫려 있어서 음 채광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반이 작죠 가격이 200에 관리비 포함 38 200에 30 입니다 200에 30의 지상층 관리비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고 전기만 따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기세는 뭐 많이 나와야 뭐 1,2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구시원보다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시원도 구시원도 한 35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30만원 근데 여기가 200에 지금 어 신발장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를 재보면 전 아까 재봤는데 한 3평 조금 넘더라구요 3m 54 그리고 3m 14 정도 해서 3.3평 정도 됩니다 제가 원룸은 한평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제가 아마 주로 올리는 4평 짜리랑 요거는 3.3평 짜리랑 한평 짜리가 많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은 4평 이냐 5평 이냐 3평 이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넓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최강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호수네요 그리고 고양이도 된다고 합니다 옆집에 피해 안주는 한도 내에서 고양이까지 된다고 합니다 200에 그래서 보증금 100도 보증금 100도 가능한데요 보증금 100이면 대신에 직장이 있는 분 한해서 왜냐면 월세를 밀리면 좀 주인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월세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 하면 보증금 10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고양이를 내가 키운다 하면 강아지는 안 돼요 강아지는 안 되고 고양이를 내가 키운다고 하면 퇴실 청소비는 조금 더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